안녕하세요 웹티비 김여진입니다. 올해 초 삼성에서는 아주 특별한 디지털 카메라 한 기종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블루 MV4 HD라는 제품인데요. 뛰어난 화질과 동영상 기능을 바탕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최근 MV4 HD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블루 MV100 HD로 또 한 번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의 돌풍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블루 MV100 HD의 특별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명의 MV100 HD에서 HD가 무엇일까요? 고화질, 고선명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MV100 HD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TV와 같은 영상기기와 연결해서 감상하는 영상 모두 HD의 고화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2인치의 하이엔드급 제품에서 사용되는 대형 CCD와 1,470만 화소의 세계 최고 해상도, 광각 28mm에서 망원 100mm까지 광학 3.6배 줌 기능의 세계적인 명품 슈나이더렌즈로 표현되는 선명한 이미지 화질, 1,280x720p의 HD급 해상도, 동영상 촬영 기능, 완벽한 디지털 방식의 HDMI 연결 및 애니넷 플러스 기능 등 디지털 카메라의 HD 기능을 완벽하게 실현한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카메라의 LCD 화면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LCD 화면은 많은 사용자들이 친구들과 함께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을 감상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활용이 많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물론 촬영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MV100 HD는 일반적인 디카의 23만 화소 해상도의 2배에 달하는 46만 화소와 3인치의 대형 스크린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MV 시리즈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스마트 터치 UI에서 한 번 더 진화한 스마트 터치 2.0 방식을 채택해 더 진화한 인터랙티브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MV 시리즈를 사용할 때에는 스마트 터치 UI 때문에 정말 편했는데요. 이번 MV100 HD는 거기에다가 터치 스크린까지 더해져서 더 편해진 것 같아요. L 모양으로 되어 있던 버튼들이 LCD 화면 속으로 쏙 들어가면서 디자인은 더 심플해지고요. 또 조작은 더 간단해졌어요. 거기에 한 가지 신기한 기능이 있는데요. 제스터 컨트롤이라고 찍은 사진을 다시 볼 때 가로로 누워있는 사진을 손끝으로 움직이면 쭉 돌아가고 또 다음 사진도 쉽게 넘길 수 있고 지우고 싶은 사진을 손끝으로 X 표시만 해도 바로 삭제할 수 있는 이런 걸 인터랙티브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카메라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디카와 뭔가를 주고받는 느낌이 들어서 참 재미있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촬영 설정 기능으로 쉬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물을 보다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퍼펙트 포트레이트 시스템은 삼성 카메라의 특별한 인물 촬영 기능으로 인물 사진을 주로 찍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슬림한 디카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을 많이 찍어주곤 하는데요. MV100 HD는 인물 촬영 기능이 다양해서 쉽게 촬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인 안 경우에는 사진 찍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MV100 HD는 피부를 부드럽게 보정해주는 뷰티샷 기능으로 언제든 깨끗한 피부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가끔 사진을 찍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눈을 감아서 엽기적인 사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땐 블링크 디텍션 기능을 사용해서 항상 초롱초롱하고 반짝이는 눈망울을 놓치지 않고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을 원할 때 무작정 계속해서 셔터를 누르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스마일샷 기능으로 천사하실 미술을 단숨에 캐치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셀프 포트레이트 기능이 있는데요. 셀카를 찍을 때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화면에 사람이 포착되면 소리가 들리고 화면 중심에 위치하면 안내음이 변경되는 기능인데요. 셀카의 여왕인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둥으로 초점과 밝기를 조절하는 인물인식 기능과 붉은 눈을 보정하는 레드아이틱스 기능은 기본이고요. 하지만 MV100의 뛰어난 매력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역시 동영상 촬영 기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HD급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지원하는 MV100 HD는 캔코더를 무색해하는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압축 기술인 H264 방식으로 뛰어난 화질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1GB 메모리에 25분이나 촬영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비카의 동영상 촬영 기능은 이제 웬만한 제품에는 다 들어있는데요. 사실 동영상 촬영을 만족스럽게 할 만한 비카는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MV100 HD는 크기는 작지만 화질도 좋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촬영할 수 있어서 캠퍼도 부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름에 괜히 HD가 붙은 게 아니더라고요. DSLR이 이미 넓게 보급된 책은 컴팩트 디카의 포지션이 가끔 애매해지기도 합니다. DSLR이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 라이브비 기능을 갖춘 제품들이 속속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요. 하지만 분명 아직 DSLR이 컴팩트 디카를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휴대성이고 그 다음이 바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더불어 HD급의 화질로 무장해 컴팩트 디카의 장점을 두루 갖춘 MV100 HD. 분명 컴팩트 디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이끌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웹TV 김여진이었습니다.